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는 8리터짜리 분무기고요 지금 물이 8리터 용량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과산화수소수 이걸로 살균 방지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겨울에 잿빛꽃 곰팡이 때문에 이걸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 겨울 내내 지금까지 곰팡이 증식 없이 다시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효과를 좀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용량은 비율이 물 8리터에 1리터당 10미리에서 15미리 리터 이 정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250미리거든요 이거 반통을 8리터에다가 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용량은 그 상태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농업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가산화수소수 농법이라고 해서 개발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믿을 만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농약 대신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거 여기에다가 붓겠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면은 이 정도 이 정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을게요 이 정도면 반 정도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방제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당체를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당체를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당체를 시작할게요 옆면 시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해가지고 8리터에 지금 한 125미리 리터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해가지고 이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곰팡이병이랑 세균병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지만 뿌리파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가사나스 소수가 여러분들이 사용 많이 하셨고 또 농업용으로 기술 증진을 무슨 농법으로 가사나스 소수 농법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제가 이거를 아이들 베란다에서 방제를 했었는데 그때 효과를 좀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옆면 그 잎사귀들에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그래도 튼실하게 잘 푸고 있습니다 오새끼리는 좋아서 대단하죠 지난번에 제가 분갈해 줬던 건데 이게 지금 약 분무기가 펌핑하고 이제 또 이렇게 살포하고 하는 거가 번거롭고 힘들어가지고 8리터짜리긴 한데 아 그거 뭐지? 충전식 전동 분무기를 하나 구입해 보려고 하는데 아 너무 비싸더라구요 그렇다고 용량이 작은 거 뭐 2리터 3리터짜리는 좀 많이 번거롭고 계속 이제 약을 타야 되고 물을 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용량을 8리터나 7리터 이 정도로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한 8,9만 원 이 정도 줘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뜸을 드리고 싶답니다 아 근데 아직 지금 사용하는 게 쓸만하고 조금 펌프즈라는 게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뭐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으니까 그냥 이거 당분간 써도 되니까 사용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사노스 소수 방제를 이렇게 한 번 하고 나중에 이제 살충제는 한 번 해줘야 될 거 같아요 확실하게 살충이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살균은 되는 거 같아요 뭐 이렇게 뿌리면은 그 화초들이나 다육식들이 생기발랄해지고 또 이제 생기가 있고 뿌리도 빨리 발근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살균제로 예방차원에 사용하니까 효과를 좀 안 본 게 아니니까 봤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엉뚱한 데 막 비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일단 그 카메라 없이 살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